완전 소심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오빠.. 한 입만 해주기 싫다 한 입이 너무 커요? 자 오늘의 먹방은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들이 지코바 치킨이라는 분이 있는 거야 지코바 치킨 먹고 싶어 그치 나도 지코바 다져가지고 밥 넣고 마요네시 시켜야겠다 시켜야겠다 게임을 하다가 딱 봤는데 생각이 났어 이건 먹어야 해 치밥이 먹고 싶더라고 짜자잔 이거는 못 참지 밥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치킨을 올려준다 맛없는 살이 어딨겠냐만은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한 살은 소스가 많이 묻어있는 아래쪽을 공략하잖아 밥량이랑 많이 깨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다져주시고 좋아하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비벼 비벼 난 안다 여러분 내일 메뉴는 지코바지 자 여기서 마요네즈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마요네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요네즈를 항상 구비시켜놨다가 이렇게 한쪽에 반만 뿌려가지고 반은 그냥 먹을 거고 반은 마요네즈로 먹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여기는 마요네즈맛 여기는 마요네즈맛 그리고 그냥도 한 번 완전 소심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식사실화란 1415개를 후원하면 BJ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24시간 방송해야 하는 아프리카 문화 1414개로 풀어주거나 141개로 한입만 먹여줄 수 있다 1415개 누구야 소심님이요 이거 맞아? 시킨은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나 저번에 누가 식사 싫어하게 싸서 울었는데 이게 아닌데 그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라면은 왜 먹어진지 일단은 크게 한입 마요네즈 부분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거야 일단 일단 선지 필승 모드 가자 오빠 한입만 해주기 싫고 한입이 너무 커요? 한입이 좀 크지? 사실 한 두입하면 다 먹을 것 같긴 해 이쁘면 풍 잠금님 별풍선 잘 먹겠습니다 목에잼다 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버유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체할라 꼭꼭 씹어요 와 너무 많이 나니까 바바리 목자실 그냥 들어가 목구멍으로 막 얼굴 안쓰는 그릇 쓸래니까 너무 아파 아니 왜 자꾸 먹는거 가지고 왜 그러냐는 놈들아 아니 왜 먹는거 가지고 그러냐 진짜 나 이렇게 더럽게 먹기 싫단 말이야 예쁘게 먹어야 돼 그리고 떡 하나하나의 맛을 느껴가면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 무슨 맛이냐고 그냥 최고야 너무 맛있어 이제 떡의 식감부터 마요네즈 넣은게 훨씬 맛있어 진짜 힘들어 마요네즈 꼭 넣어서 먹어 빨리 먹으세요 밥 한공기 네 숟가락이면 가능하지 뚱백이 맞아? 나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마지막! 잘 먹겠습니다 날리픈데 그런게 어디서 일단 먹어 완전 캐시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충전해왔다 내 숟갈 컷이라니 ㅋ ㅋ ㅋ ㅋ 수협님 이거 식사시독에 쏘면서 식사시독에도 생각한거 같냐 하님 어떡하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은 육수협어 귀염눠 수염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배부르다 농담 농담 라고 할 뻔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게 떡이 구멍 뚫려가지고 젓가락에 끼우고 닭고기를 집어서 근데 왜 이렇게 마요네즈 나온게 맛있지? 뭐야? 왜 이러는거야? 잘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거 먹는데 더 맛있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잘먹었습니다 호코야 왜? 왜 호코야 고양이 원투 이리와 호코야 식사실 오기 때문에 넌 못준다 호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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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기다려 호코야 어? 엄마가 엄마가 식탄부 식탄부인지 발라서... 호코야 호코야 태산 에네르기 팝 에네르기 팝 무칠졌어 으흐흐